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전라북도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100만 270명을 기록해 지난 2020년 1월 도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11개월여 만에 100만 명을 넘겨 도민 176만여 명 가운데 56%가 코로나19에 걸렸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 보건당국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지는 않지만 하루 평균 1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